세 번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하역민치의 설비요건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? 물어봤죠. 이건 우리가 그림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. 대릭. 우리 보면은 물건 들 때 큰 크레인처럼 있죠. 걸어가지고 물건. 대릭. 포스트지야. 기둥이야. 대릭. 이것이 붐이죠. 붐, 붐, 붐. 윈치로 이걸 감아 올리고 이건 지지대가 되겠지. 자, 이렇게 붐때가 두 개 이상이면 유니언, 퍼처스식. 하나가 있으면 대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것은 그림을 통해서 익혀주셔야 돼요. 그림을 모르면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어렵습니다. 자, 대릭. 붐과 대릭. 포스트. 붐. 붐때. 붐때. 이건 포스트. 간단히 그려봤죠. 이 접합부는 대릭. 붐이 지지부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. 접합부. 윈치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설비한 것으로 로프가드가 설치되어야 된다. 자, 대릭 장치에 사용되는 윈치죠. 반드시 제동장치. 그죠? 막 풀려버리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그 바로 곧바로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. 그리고 로프가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돼.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. 예전에 다른 종류 시험에서. 윈치 드럼. 드럼. 양단에 서서 귀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갚는 경우. 그 로프 반제름의 3배. 자, 3배냐? 몇 배냐? 바로 이것은 2배, 3배.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것은 2배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. 3배가 아니고. 그죠? 2배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. 유압인치. 그죠? 스티믹인치. 유압인치. 뭐 많죠? 유압인치에는 유압류. 과학 방장치를 설치해야 된다. 우리 그 전기윈치는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.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경우는 전기윈치는 쓰지 않아. 전동윈치는. 유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는 것이지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책물을 갖다가 받을 수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과학 방장치를 설치해야 돼. 그것이 아니면 터질 수 있다. 이 말이야. 자, 그래서 유압인치는 과학 방장치를 설치해야 된다. 이 말이죠. 이 문제는 윈치의 종류를 알면은 쉽게 풀 수 있어. 윈치의 종류를 모르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. 여러분이 대리기라는 것을 공부 안 해서 그래. 대리기라는 것을 공부하면은. 이 구조를 공부하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풀고. 윈치도 윈치에 관련해 종류. 뭐 이런 걸 로프 감는 거. 이런 부분도 그림이 있어. 그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쉽게 풀 수 있고. 그러니까 윈치의 종류가 있어. 종류에서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. 전동유치. 그 다음에 스팀유치. 그 다음에 유압윈치. 이런 거 특징. 장단점이 있죠. 간단히 알고 있으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